밤새 연락한 톤 없었어 그래서 내가 멈춰져 날 걸었어 내 손 목소리 여자꽃소리 오빠 미친 듯이 탬버림도 정말 질쳐 자꾸 핸드폰을 숨겨서 그래서 몰래 카톡 메시지 왔어 강남 이쁜이 홍달 귀요미 오빠 나빠 빼고 모조리 다 여자 번호 왜 네가 만나면 여동생 아님 친구고 왜 내가 만나면 바람 핀 거라고 해 왜 그쵸 왜 왜 이래 왜 그래 오빠는 애기야 오빠는 애기야 오빠는 애기야 오빠는 애기야 쓰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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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는 쓰레기 오빠는 쓰레기 먼저 피곤해서 잔다가 그랬어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 지금 네 오빠 이태원 클럽 오빠는 여기저기 부비부비 너무 잘해 왜 네가 하는 건 전부 다 되는 일이고 왜 내가 하는 걸 안 되는 거라고 해 왜 대체 왜 왜 이래 왜 그래 오빠는 애기야 오빠는 애기야 쓰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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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는 쓰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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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는 쓰레기 이기주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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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네 생각만 해 넌 되고 나만 돼 불리수거하기 전에 이쁜데 잘 하란 말야 쓰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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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는 쓰레기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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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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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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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는 쓰레기